여기는 달맞이 길입니다. 달맞이 길에서 송전까지 묵꽃 촬영을 하면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. 아, 또 극복이 좋다. 하하 이 날이 또 많이 비쌉니다 다시 가사렛을 가볼래요 아멘 주차장에 차가 될 데가 없습니다. 빨리 안 오시면 안됩니다. 아... 개나리. 개나리의 유래가 있습니다. 인터넷에 유래를 개나리꽃대에서 유래를 찾아오세요. 참 재미가 있습니다. 주차장에서 유래를 찾아오세요. 3일 정도 이상의 관계가 됩니다.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. 촬영을 중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벚꽃 촬영의 전형면입니다.